아 이렇게 하면서 어떤 게 돌아서요? 그런데 해가 이쪽으로 도니까 이 차를 돌려가서 저기서 이렇게 따오면 좋겠는데 맞아요 저기 가서 저쪽에 가서 미국 가면 돼 영 그대로 주고 온 거면 그럼요 해야죠 힘 닿는 데까지 해줘야죠 그럼요 해야죠 아이고 아이고 좋겠다 난 좀 하면 꽃이 다 닿는가 응 엄마야 꽃을 따라 금방 보내는데 뭐 함바구니 나도 안 넣어야 됐노 네 함바겠어 아유 좀 더 따져 고마워 하는 겟다 네 함바구니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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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사람 일약에 밥 먹어야지 응 그렇죠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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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 놔라 고기 섬섬 구운 거 잘 먹는데 또 다를 때 먹게 일을 많이 해가지고 아 딱 먹어야 일하지 먹어야 일 진짜 광화도 갔을 때 함원장님 장모님 자꾸 꽁치도 달라고 그러던데 내가 준다고 했어 남의 사회가 1등 해가지고 봉대로 탔는데 그거를 날 줍는데 소도 상품 묵법 끝 함서방님이 또 가지 마시네요 함서방님이 디스크린 있으신데 아예 아니야 아예 다 드세요 너무 거절해도 또 안 될 것 같고 이래가지고 아 그렇네 받아오긴 받아왔는데 응 제가 미안해가지고 미안해하긴 뭐 원래 내가 함선배 원래 이길 수 있는데 환불하고 봐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거 당연하죠 그러니까 내가 봐준 지 아니니까 좋나 보지 아이고 어이 이제 뭐 죽으면 겁나나 죽으면 겁 안 나는데 내가 죽는 게 문제 아닌데 이 영화만 먼저 보내고 따라가야 돼 재험하지 말로 이 놔두고 하면 큰일이야 100세까지 사시면 되죠 아이고 이 사람아 내 80도 채울 자신이 없다 이렇게 온천지가 아파가 아니고 저... 셔야 났는데 하... 밭에 있으시니까 계속 일을 하니까 병원아 팔면 안 팔려요? 왜 안 팔려? 팔아 지금이라도 팔아 하지 아 그래요? 팔아 버리자 엄마 그라구 내 수반에 돈 많이 버리면 내가 밭에 농사 안 치고 버린다 알았어 야신이 돈 벌어가지고 말 안 쓰고 보니까 다 털렸어 오늘 일당 빼려고 그냥 엄청 많이 갖고 오셨구나 야 그거 하나 발라도 되네 이 사람아 그래요? 여기 그 놀이 앉아 하는데 뭐 그거 아니 아까 보니까 햇볕이 들더라 이거 하나하나 씻어요 이렇게? 아니 아니 아니고? 하나하나 이거 씻어 약초가 좀 비가 안 맞아가지고 이거 뭔데 씻겨야 돼 여기요? 손에 좀 쉬세요 가서 나는 저기 하드 좀 하나 사 와야 되겠어 하드 하드 무슨 하드 하드 먹으면 갈증도 난다 참 물이 제일이다 아 이게 시원하나 할 것 같다 후가 어떻습니까? 네? 후가 네 한 번 또 왔어요 이제 고추랑 좀 딴다고 잘 되시지요? 잘 되시지요? 아이고 덥다 오늘은 뭐 그날에요 그 머리 스타일이가 넘기면 그래도 남은 것 같다 고디를 뭐하니까 드라이빙을 뭐하니까 그러니깐 고디를 그려야 했습니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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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 놀랐어 아이고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그нач hey 저렇게 머리 여기 여기 it 이렇게? 예 뭐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零자 연말에 아